오늘은 이런 플로우 잭을 써서 차체를 들고 이 안전 잭으로 고정하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6톤 안전 잭과 3톤 안전 잭 둘 중 어떤 걸 사는 게 좋은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는데 이왕 사는 거 6톤이 좋아 보이겠지만 기본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3톤 잭도 상당히 높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 이걸 꽤 많이 올린 높이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높이가 비슷해진 게 보이실 텐데 이만큼 올려서 쓰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런데 6톤 잭은 기본 높이 자체가 그렇다 보니 첫 구입을 6톤으로 사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본인 차량이 커다란 트럭이 아니고서는 그냥 3톤 안전 잭 한 줄을 쓰시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이 고무 받침대를 꼭 써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안전말목 고무라고 검색하시면 살 수 있고 저는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철무점에서 파는 고무바를 감아서 사용하는 방법도 물론 가능하지만 고무 받침대가 조금 더 좋습니다. 이 잭 포인트에 잭을 받치는 게 가장 권장할 만한 위치인데 고무 받침대를 쓰면 이렇게 딱 맞게 쓸 수 있습니다. 만약 고무 받침대 안 쓰고 안전 잭을 그냥 받치시면 이 부분이 알게 모르게 조금씩 찌그러집니다. 그리고 플로어 잭을 쓰시면 좋은 점이 잭이 튼튼하고 아주 세기 때문에 차 앞부분이나 뒷부분을 통째로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요소에 걸려서 그게 힘들어지는 경우가 꽤 많을 겁니다. 차체가 낮기 때문에 플로어 잭을 안쪽에 밀어넣는 것부터가 일단 고역인데 언더커버가 전체를 덮고 있고 크로스멤버가 저 안쪽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차라리 옆으로 접근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이것도 진짜 못할 짓입니다. 이것보다 더 낮은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이건 차종마다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차라리 잭 포인트를 드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지간히 낮은 차종이 아니고서는 다 가능할 겁니다. 아직 플로어 잭을 안 사셨고 이제 곧 사실 예정이라면 무조건 저상형으로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잭 포인트 한쪽을 들 때 너무 높게 들면 차체에 무리가 간다는 이야기가 있으니 타이어가 지면에서 뜨고 거기서 조금만 더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차체 두꺼운 부분에 3톤 안전 잭을 받쳐주는데 3톤을 써도 겨우 들어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제 플로어 잭을 치워주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안전 잭이나 차체나 저희 생각보다 훨씬 튼튼합니다. 예전에 고무 받침대 없이 순수 안전 잭으로만 받쳐놨던 적이 있는데 알게 모르게 차체 두꺼운 부분이 조금 찌그러졌습니다. 그 꼴 보기 싫으면 고무바든 고무 받침대든 써야 합니다. 이 상태로 반대편도 똑같이 안전 잭 위치와 높이까지 똑같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쪽 타이어가 다 지면에서 떠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모든 정비가 쉬워질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플로어 잭을 앞쪽으로 가져와서 아까는 접근하지 못했던 크로스 멤버 중간 부분을 살짝 받쳐주시면 안전 장치를 하나 더 해놓은 셈이 됩니다. 크로스 멤버에 바로 접근 가능했다면 크로스 멤버로 올리고 안전 잭 두 개를 바로 설치하는 것도 가능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플로어 잭을 한참 더 올리고 안전 잭 높이도 더 올려주시면 더 쾌적하게 작업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차를 내릴 때 플로어 잭이 걸려버리니 그건 감안하셔야 합니다. 잭 포인트나 차체 두꺼운 부분 크로스 멤버가 아닌 이 로어 암 같은 서스펜션을 받치셔도 상관없습니다. 안개등 아래쪽으로 해서 일단 접근하기는 보통 쉬운 편입니다. 앞 범퍼에 봉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씩 왔다갔다 하면서 올려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생각보다 쉽게 올라갑니다. 그 상태로 안전 잭과 고무 받침대를 잘 해놓고서 플로어 잭을 완전히 내려주는 식으로 해주는 겁니다. 고무 받침대만 있으면 차체 두꺼운 부분이 아니라 잭 포인트에 받치는 것도 가능하고 이게 좀 더 좋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 차체 두꺼운 부분을 플로어 잭으로 올리고 안전 잭을 받치셔도 상관없습니다. 플로어 잭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높이에다 안전 잭을 잭 포인트에 받칠 수 있으니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고무가 많이 눌린 것처럼 보이는데 보기보다 내구성이 나쁘지 않습니다. 한 개에 한 5천원 했던 것 같은데 몇 년 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렇게 넓은 부분은 올리면 안되는데 텅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때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차체 두꺼운 부분이 아니라 속이 비어있는 얇은 철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배기관을 받치는 것도 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면 뒷부분에서 받칠 만한 곳이 없는데 기름통도 당연히 안되고 차체 두꺼운 부분도 주변에 없습니다. 뒷부분에서 쓸 수 있는 곳은 이런 로우암과 뒤쪽 크로스멤버 그리고 잭 포인트 정도가 될 겁니다. 이 차 같은 경우 뒤에 배기관과 앞에 기름통 사이에 크로스멤버가 있긴 한데 위치가 애매해서 플로어 잭으로 받치는 게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 로우암을 올려주시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데 아주 튼튼하기 때문에 로우암의 어느 부분을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보통 로우암이 앞에보다 뒤에가 높기 때문에 플로어 잭을 대기가 더 편합니다. 저는 스프링 아래를 선호하는데 정비소 가시면 진짜 아무 곳에나 받칠 만큼 튼튼하니 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한쪽 바퀴만 올린 상태에서 잭 포인트를 통해 올린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안전잭을 받쳐주시면 완벽합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고무 받침대 안 쓰시면 잭 포인트가 휘어집니다. 그리고 반대쪽을 올리시기 전에 안전잭을 몇 칸 올렸는지 미리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반대편을 어느정도 올려주고서 안전잭 높이도 똑같이 맞춰주시고 설치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양쪽을 각각 올리고도 차량이 수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크로스멤버로 양쪽을 한 번에 올리는 거지만 이게 힘든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서 살짝 받쳐 넣는 정도로 만족해야 합니다.